네. 오늘 발견을 합쳐 낸 주제는 통탐기입니다. 와, 랩선트다. 랩선트다. 아, 그래요? 이거 하면 스위스 뭐야? 랩선트다. 포하나 룸푸르. 로그웨이에서는? 우슬루. 오케이. 박박. 박박. 박박이 무슨 뜻이냐? 박박을 딱. 대박, 대박. 지금 맞추고 더 놀라. 박박박. 박박박. 이거 인정한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호캉스 솜, 갯강 솜의 한도를 원으로 딱 맞췄을 경우 700만 원을 M분 A에서 드립니다. 와, 진짜? 아니, 얼만지 말아야지, 우리끼리. 이거 할 거 아니야. 야, 613만 원 아니야? 어, 메뉴 바로 시키면... 어, 근데 뭘 피차하냐? 나, 나 56만 원치 시킬게요, 56만 원. 네,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네,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빗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17호입니다. 네. 오케이. 어, 재밌네. 일단 그럼 이거는 여기다 놔도 되겠다. 일단은... 56만 원을 시켰다, 나는. 유저 상자 누적 금액 56만 원입니다. 오케이. 아, 애매한데 56만 원이에요? 뭘 시킨 거야? 형, 아라비아다가 뭐예요, 윤기 형? 나, 나 시키고 왔어요. 아라비아다! 아라비아다가 뭐지? 아라비아다가 뭐지? 나 시키고 왔어. 오케이, 나 시킬게 지금. 뭐 시켜요? 아, 전화를 시키면 돼요? 어? 통화. 통화 누르면 돼요? 7, 3, 4, 5. 아, 7. 형, 남준이 형! 왜? 플러스가 어디지? 아라비아다가 뭐예요? 뭐예요? 만원? 파스타야, 파스타. 어? 설탕?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가 아라비아다야? 아, 그건 면이야, 면. 네, 네. 그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네네. 어, 그리고. 그. 라프타 아라비아따 하나 해주십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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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가성비는. 여기 소고기 치즈버거거든요. 봉시 과자가 25만원인데 소고기 치즈버거가 24만원이에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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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오리 치즈버거 시키고 갈비살 짜파구리 시켰는데. 다음은 남준씨 주문하셔야 되고요. 현재 누적 금액은 128만원입니다. 야, 근데. 근데 멤버 여러분들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시켜요. 근데 700만원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서운하지. 분명했는데 100만원이 넘어가고 가는 거네. 한 명도 100만원이까지 안 넘어간 거지? 인당 한 60. 지민아. 나 오늘 진짜 머리가 안 좋나봐. 미안해. 아, 지민아. 꼴대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아라비아다. 안녕하세요.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갈비살 짜파구리랑요. 아이스커피랑. 조립 블록 하나만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갈비살 짜파구리랑. 조립. 야, 보드게임. 아, 씨. 아니다. 조립 블록까지 한 번 부탁드려요. 와, 쟤네 어떻게 저렇게 쉴 틈 없이 떠들어? 남준 안 시켰어? 남준아! 어디서 시켜요? 남준 금액은 120만원.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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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 그리고 뭐야 이거. 우리 감독님 목소리인데요? 그리고 게임기 갖다 주세요. 게임기 40분이라고 써 있는 거. 네네. 야, 정국아. 응? 너 방 얼마나 크냐고 봐 봐. 보여줘 봐. 방 얼마나 크냐고?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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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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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 미쳤어. 봐. 야, 전국이 몇 거냐? 몇 거냐? 17호. 17호. 가보자. 자, 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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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어? 남의 방? 나, 나, 나. 우와. 방 진짜 커. 미쳤어. 진짜 커. 근데 뭐, 커도 할 게 없어. 우와. 4명 세야? 우와, 쩐다. 아니, 근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시키는 거예요. 야, 브루마블 시켜서 브루마블을 할래? 브루마블? 그렇죠. 얘들아, 너도 몇 개 시켰어? 우와, 죽이네. 두 개씩밖에 안 시켜줘요. 두 개? 얼마 시켰어? 나, 56만 원.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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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형님. 저,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랑 갈비살 짭다보리. 형. 많이 버렸다. 나, 하나. 많이 버렸다. 와, 방 진짜 커. 쫀다. 벙 왜 이렇게 커? 그런 게... 야, 춥 거야, 되겠다. 야, 이건 거울 진짜 스위트긴 하다, 여기는. 진짜 스위트네. 아, 뭐 먹지? 아니, 뭐 하지 또? 잡자. 네. 잠깐만요. 감독님 아니에요? 야, 룸 서빙스라고 하면서 감독님이 봤는데? 장어 덮밥 하나 주세요. 네. 네. 장어 덮밥에... 서피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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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 클럽 샌드위치 하나.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민 씨 시킬 창이고요. 여러분, 브루마블 할 거죠? 감독님 이거 모여도 된다 했죠? 네, 모이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 먹을 거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갈비살 짜파구리 32만 원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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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랑요. 그... 보드 게임 중에 브루마블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 좀 건조하지 않냐? 나 이미 미스트 뿌렸어. 다 했어. 형만 안 했어. 아니, 이렇게 그... 한 번에 다 하면 어떻게? 시간 텀을 두고 해야지. 오케이, 지노. 다시, 다시. 큐. 얘들아.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수분이 말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냐? 아, 건배, 건배. 그럴 때 내가 이거 너네 하라고 하나씩 넣어놨어. 오케이, 질. 오케이, 질. 자, 건배. 건배. 약간 범필 뭐야, 건배. 콤비 형께서 콤부트의 결과형 미스트. 콤부차 아니지 안 하는 것 같아? 우와, 여기는... 두름 개선 이중 가능성 화장품이래. 진형, 형 나이 보면은 형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 야, 윤기에도 그럼 껴줘. 형은 30대잖아. 30대잖아. 30대. 상세 금액은 501만 원입니다. 네. 네. 방구 시킬 수 있고요. 지금 시키셔도 되고, 뭐 좀 시켜야 되고. 뭐, 그러면 잘 못 해. 정국아. 네? 네? 방구경 좀 시켜줘 봐. 아까 시켰어요. 형, 제가 보고 왔는데 제 밥 빼고 다 평등해요. 평등해요. 왜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좋길래? 이야. 이야. 야, 식탁이 있어? 아니, 밥을 저기로 시켜서 다 나눠 먹자. 근데 그러면은 음식은 누가 치워요? 정국이 방에서 먹으면 정국이 방 냄새 퍼지잖아. 그래. 음식은 그냥 각자 먹어. 각자 먹어. 뭐, 정국이가 허락해 주면은 같이 먹는데. 아, 그럼 정국아 뭐해? 노 퍼미션. 저 지금 시킵니다. 나는 저기 게임기랑 게임기랑 페퍼로니 피자 시켜야 되겠다. 게임기 시키면 게임 같이 할까? 얘들아, 미안해. 게임기 내가 먼저 시켰어. 어? 아, 진짜? 어. 게임기가 총 4개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요. 100만원 안 넘었어요? 진형. 왜? 형, 얼마 썼어요? 다 앞에서? 100만원 왔어요? 1만원 안 넘으셨나? 1만원을 넘어. 1만원. 1만원. 2만원. 1만원. 야, 700만원 아니야. 아, 그러자. 그 얼마야? 근데 700만원은 진짜 아닐 것 같아.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야, 멤버들.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서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돈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오, 질! 형, 돈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돈 쓰고 싶어. 우리 이거 다 시켜볼래? 그러면 감당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야, 자이빙 해줘.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어떻게 맞출 거야, 안 맞출 거야? 700만 원? 700만 원 한번 맞춰보자. 700만 원이 맞긴 해? 이거 가격 치고 700만 원은 좀 작긴 한데. 야, 우리 호캉스잖아. 그냥 막 써도 된대. 근데 진짜 솔직히 소신발언 하나만 해도 돼요? 솔직히 호캉스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치? 사실 그게 국룰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수영장 가고. 야, 우리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다 털어. 라면 뽑기랑 고르곤 졸라 피자 부탁드립니다.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 하나랑요. 뿌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달달하니. 아이스 커피랑요. 고르곤 졸라 좀 부탁드립니다. 샤인머스캣 빙수 하나랑요. 고르곤 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갈비살, 대파구리 하나랑요. 장어 덮밥 하나랑 과일 주스로 주세요. 미니 치즈 케이크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하나예요. 미니 치즈 케이크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하나예요. 어, 어, 왔다, 왔다. 아, 그 정국아 밥 왔어? 나 라면만. 어, 부럽다. 부럽다. 뭐야. 이게 제일 빨리 오네, 컵라면이. 조선 팰리스 호텔까지 와서 컵라면을 먹어야겠냐? 아니, 애피타이저인데 뭔 소리야? 아, 뭐지? 내가 들어가서 진짜 안 좋아? 너랑 안 좋아? 난 안 좋아. 갈 것 같아서 깨우려고. 아, 안 좋아. 오케이, 제 케이크.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제 케이크.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제 케이크. 오케이. 정국아. 오지마, 오지마. 내가... 오케이, 제 케이크. 아, 맛있어, 뭐야. 내가... 아, 이거 뭐? 이거 뭐, 라면볼게요? 어, 라면볼게요. 아, 이거 뭐, 라면볼게요. 아, 야, 이... 뭐 할래요? 다 해냈어. 나 라면볼게요. 내가 너무 배웁더라. 뭐가 있는데. 제 케이크. 맘까지 좀 해.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나 죽은 거야? 어, 짝버그리도 왔어.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근데? 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히킬 Question. 아, 먹으면서 Tuscan 먹으면서 있어야 해요? 아,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거. 아, 먹으면서. 아, 먹으면서...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먹으면서 좀. 아, 먹으면서 주의가. 다음, 한번 했다고効쳐. 난 안 돼요. 음... 아, 먹으면서 또 이런 거. 몇 뉴스 인형. Rhett 맛있을 한 번 찍는 거... 아, 먹으면서 주의가ㅎㅎ 아, 먹으면서 왔어. 네, 먹으면서. 아 넷플릭스나 봐야 되겠다 와 강철보도 못 봤다 강철보도 두 번이나 찾아 뱅뱅입니다 인연한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요 아 넷플릭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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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펜이 제일 재밌는 거 같아 내가?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또 왔다 이야 이 머 선일이고 이거 어우 나 입이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와 다 밀가루네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진짜 맛있는데요 쓰읍 뭐야 그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오 오 완전 신기해 오 재밌는데? 나와 오 오 완전 신기해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아 넷플릭스나 야 남주아 이거 봐 완전 신기해 해봤어? 뭐예요? 게임이에요? 응 아 마력같이구나 이거 그거 새로 나온 거 야 저거 진짜 신기하지 않냐? 뭐야? 저거 새로 조종하는 거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보여요? 아니 그냥 여기가 맵이야 와 대박이다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저 한번 해봐도 돼요? 너 저기 앉아있어봐 앉아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네 얼굴 보여 봐 그럼 이제 네가 보스몹이야 아 진짜? 응 이거 봐 그럼 조금 더 죽여야 돼 지민아 화면이 안 보여 이거 봐 형 내가 보스몹이야 지민아 형이 사진 찍어줄게 발사 안 떴다 그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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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아빠 놀아줄 때 진짜 좋겠다 아빠가 아들 놀아줄 때 와 되게 재밌다 이거 보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려 뭔데 뭔데 지민이 몇 호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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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민이 몇 호야? 네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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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방 나의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prestennie 되게 무섭다 태엽 센 들어가 들었다 내렬어 무섭다 티浮어 Chooseek 굉장히 중요한 생각 2분 5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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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두 사람은 칸도사님을 누르려지만 다 칼대 보이네 아이안은 롯데이 핫도그 사이안은 또 두부를 넘어갑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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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고양이 구출 유튜브 아 나 이거 봤어 진짜 귀여워 근데 얘 좀 안타까워요 다리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 뭐 그런 거라고 배운 거 봤는데 다리 뭐 안 움직인다는데 아예 근데 얘 학지라는 게 진짜 웃기는데 너무 귀엽던데 하 하 하 하 하 그러잖아요 아 강철부대 못 봤다 강철부대 아 와 아 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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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라겠네 으흐 으 으 안 돼 오 헤헤 겁나 빨라 히힛 히힛 이중이 데뷔한 거야? 다 여기서 다 다 방송을 하고 있네 난 지금 너무 좋은데 그거 그냥 그거 재직 프로 해야지 태리 예예 이야 죽인다 역시 밀가루가 짱이여 진짜 고기나 밀가루 하나만 있으면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간다 야 진짜 헉갱스 온 거 같아 진짜 헉갱스 온 거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끌 끌 끌 끌 끌 이야 이거야 선즈 정정금이 정국아 정국아 786만 원이고요 886만 원 지금 너 차례래 나 게임기 하나만 시켜줘 게임기 하나만 시켜주라 자 여러분 네 무적 금액을 맞추시면 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근데 어떻게 맞춰요?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아니 맞추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매수하려고 했습니까?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된 숫자 이 정도는 안 돼 달려라 방탄이 이제 몇 하지? 정국아 조용 정국아 시켰어? 아이스 커피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정국아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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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무조건 안 맞아?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시키면 801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아무도 안 해 네 야 호바 어? 달려라 방탄 시작 날짜 아닐까? 시작 날짜? 근데 시작 날짜로 하기에는 너무 너무 2로 시작하지 않냐? 그럼 이미 우리가 초과했는데? 초과했는데? 2000일 수도 있지 2000 800만 원 아닐까? 왜 800만 원이야? 아니 2000만 원대일 수 있잖아 2000년대로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사면은 우리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더욱더 복제 올려놨지 않습니까? 야야야 찾았다 뭐? 야 찾았어 야 8월 1일이야 8월 1일? 야 801만 원 아니냐? 그럼 나 커피 하나 시키면 따로 해 810만 원이지 어떻게 801만 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8월 1일이니까네 8월 10일이어서 810만 원이겠지 801만 원 맞지 아니 내가 내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이 된다고 아 진짜? 아닌가? 어 그럼 게임기는 못 시키겠다 야 정국아 맞출 수 있냐? 제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 된다니깐요 그럼 커피 하나만 시켜봐 그래 시키고 자 이제 멈춰 멈춰 17번 방 커피 하나 부탁드립니다 801만 원 나는 맞는 거 같은데? 아까 다 열어방탄이랑 관련이기 때문에 제작진분들 단순해 네 생각보다 맞아 그래 801만 원인가면 솔직히 다 시킬 것도 없잖아 뭐 그렇긴 하죠 나 솔직히 졸려 그냥 자고 싶어 나도 난 잠이냐 잘까? 자 일단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일단 보류 지금 현재 누적금액 801만 원 호비씨에서 멈춰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은 홈캄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빙수 먹을래? 형 피자 형도 먹지도 못하고 있구나 빙수 먹을래? 배불러가지고 못 먹은 거죠 형 지금 아니 나 이거 마리오카트 안으로 바로 돌아다니라 형 치즈 장난 아닌데요? 이거 그거 우리 옛날 먹던 거 고룩 시카고 피자? 아니 고룩은 졸라 나는 어감이 좀 이상한 거 이상하게 나눈 거 같은데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형님 선생님 어느 부위를 드시고 싶으세요? 이 부위로 싶으세요 이 부위요? 네 가장 작은 부위를 원하시는군요 아주 깔끔하게 제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합니다 곱고룩은 졸라니요 꿀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지 꿀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지 꿀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지 꿀에 드리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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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oaoaoaoaoaoa 멤버들은 게임, 게임의 의미. 와, 진짜 무섭겠다, 형. 와, 진짜 무섭다, 형. 뛰는 척만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뛰는 척을 하면 무서워? 여기서 이 앞에만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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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꿍, 꿍, 꿍. 고수. 고수. 게이트 1 앞에 시작 지점이 어디야?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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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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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 좀 하네. 가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나 진짜 초딩된 것 같아. 지민아.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하고 있냐? 봤어? 창피해. 야, 민망해 죽겠다, 지민아. 너무 창피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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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캉스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즐긴 것 같아요 진짜 실체 호텔에서 지낼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투어할 때 이거지, 투어할 때 이거지 오늘 호캉스 잘 즐기신 것 같고 자, 이제 정산이 나갔죠 내가 또 맞춘 것 같아 801만 원? 800일 아닌데 혹시 그냥 정답인 척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800일 아니면 진짜 도저히 계산 뭐가 있냐? 솔직히 제 추론은 괜찮았잖아요, 합리적이었잖아요 8년 차에 이제 초심 그러니까 8월 1일 2일도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비행기 진도 싹 부셔버렸는데 그리고 달방 첫 방송이 8월 1일 여러분, 오늘 저희 한도는 거의 7일 시작할 거 아니야 내가 봐도 7일 것 같아 제 식상에도 왜? 난 당연히 8월 1일 잠깐만, 잠깐만 지금 감독님 입에서 씁 남았는데 아니, 씨는 아저씨 800! 아니, 근데 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오늘 호캉스 진짜 재밌게 했어요 네, 재밌게 즐겼습니까? 네, 재밌게 즐겼으면 됐어요 자, 오늘 달방 머니의 한도는 여러분, 맞췄습니다 801만 우와, 진짜? 에이, 거짓말 아니, 너는 솔직히 바꿔주셨다 아니, 진짜 봐봐 진짜? 이야, 진짜로? 우와, 레전드 진짜? 레전드 맞췄어, 맞췄어 대본에 있었던데 우와, 피아노 야, 야 대박이긴 한데 프린트도 있네, 프린트 와, 근데 마지막에 너 커피가 딱 정점이었네 그러니까, 아까 너가 딱 에이, JK! 아니, 신기한 것도 진짜 너 커피 가격으로 딱 맞춰진 것도 진짜 신기하면 맞아, 맞아 그럼 우리 그냥 막 시키다가 마지막에 커피 딱 시키니까 800일이었어 나 커피 시키면 딱 801만원이라고 와, 나 게임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너 게임기 시켰으면 이제 사실 뭐 그렇지, 너 인생 이제 게임 되는 거야 그렇지 인생의 게임이란 과연 어떤 것이? 오늘 재밌을 거야 너는 집 안에서 한번 생각해 목숨의 개수가 정해져 인생의 게임이 진짜 나 어떤 것이? 여러분 문화상품권 100만원 와, 진짜야? 진짜예요? 와, 이거 맞춘 것도 우리 대단해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달방 역사상 가장 큰 상금 아니야?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맞췄다 는 의미가 있다고 상품권에 상품권에 상품권이 그쵸, 그니까 나도 그게 너무 아, 진짜 설마 했어요 야, 남준아, 네가 맞춘 거니까 50만원 줄게 아, 진짜로? 아, 이거 거절해야 형, 진짜 아, 줘요, 줘 짠 바구니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여기 진짜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남준아 다시 하자 자, 야, 남준아, 이번에 네가 맞췄으니까 내가 이거 반 줄게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와,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거절해야 형, 근데 형이 거기서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 아, 그러네, 야, 남준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떨리는데? 아, 찢어질 거 같아, 찢어질 거 같아 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단절왕산 호캉스 뭐, 여러분, 굉장히 걱정하시긴 하지만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저는, 팀이 보고 좋았는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야, 팀이 왜 이렇게 편하냐 아니, 뭐, 호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일단은 너무 아, 갈비살, 짜파구리 좀 어, 맛있더라 장어덮밥이 맛있어, 정말 호캉스 한번 부셔봤는데 네 어, 뭐, 재밌었던 것 같고요 진짜 한복파의 호캉스는 또 색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내 시간 가지면서 뭔가 후식 먹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디저트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 시간 가는 게 뭔가 내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되게 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뭐, 일단은 저희 멤버들의 이런 가볍지만 소소한 행복 네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네, 달려봐야죠, 달려라, 방탄이니까 그럼 달려야죠 런, 빙, 빙, 빙 네 오케이 자, 재밌는 호캉스가 됐습니다 달려봐 방탄! 뭐야, 뭐야 그거야